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못이 있습니다. 우와 여기는 조선시대 유적인데 통일신라 건물지도 이렇게 통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외행전 외행전입니다. 내행전이네요. 한번 들어 볼까요? 왕이 잠을 자고 생활했던 공간입니다. 여기네요. 으음 빛이 나무 되게 크네요 바위가 있고 하덕당 이쪽으로 가봅니다. 이위정입니다. 복원된 건데요. 여기서 활을 쓰고 글을 지었다고 하네요. 이제 하늘에 가봅니다. 경치가 좋네. 통일신라 대형 기와가 이렇게 발굴 됐네요. 이제 남한산성 행공 관람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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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